국내 트로트계 대표 스타 가수 이찬원이 결혼 35주년을 맞아 부모님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감동을 안겼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자신을 보살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효심과 사랑에 진심 어린 표현입니다. 이찬원이 선택한 선물은 수개월에 걸쳐 정성껏 준비한 2천원짜리 드림하우스였다. 이 집은 이상적인 생활공간을 바라는 부모님의 바람을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2천원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외관까지 모든 세부사항을 부모님의 선호도와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했으며 특히 부모님이 항상 꿈꿔오던 정원과 테라스는 더욱 그랬습니다. 2천원은 유명 가수일 뿐만 아니라 효자이기도 하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그들의 노력을 알고 있으며 이 선물을 주는 것은 감사와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2천원은 준비 과정에서 부모님과 새 집에 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흐뭇해했다. 그의 부모님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미소를 지으며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했습니다. 2천원 씨에게 이번 선물은 보상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2천원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는 팬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효와 가족애의 빛나는 모범이었다. 이 꿈의 집 선물은 그의 부모님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관심과 존경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2천원은 음악 경력 외에도 다재다능함과 대중과의 소통 능력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늘 성실한 태도를 유지해 팬들의 사랑을 더욱 높이고 있다. 최근 음악부터 예능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뜻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닌 2천원은 실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효자이자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다. 그가 계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거두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